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배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어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, 회복 과정의 지원 체계를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.